나를 한단으로 표현하면 오리 도날드 덕 상대모사라고 해서 흠 흠 흠 흠 저한테 아휴 우리 아휴 저한테 잠깐만 진짜 답답하네? 나 왜 이렇게 바쁘다 그러고 갑자기 막 이사오는 피포들면서 여기 막 무섭다고 막 그러고 되게 친절하게 들었어요 진짜 평범시 어때 볼 수 없는 사쿠라님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야오킈나코 완전 일본사람인데 11번은 이온진 이온진이요? 집이 어디에? 일본 집이 어디에? 도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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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번은 이 멤버도 아닌건 아니지 하하하하하하 아 그럼 사랑하셨다 하면 하나 둘 셋 뭐하냐 사실하셨습니까? 가진 공포증은? 공포증? 안유신 사랑하셨다 이 친구가 정말 귀엽다 그 친구는 정말 귀엽다 태양에서 제일 귀엽고 정말 암구 깨물어주고 싶다 사랑하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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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는 너무 귀엽다 이 친구는 너무 귀엽다 그래 노래 연습이 많이 해서 목소리가 바뀐거야? 근데 노래 볼때는 또 괜찮아 그럼 노래 한 소절 불러줘 응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말아라 진짜 야 이러지 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라코씨 저희 처음 뵙잖아요 그쵸? 부끄럽죠? 우리 라코는 아이즈원 멤버 중에서 누가 가장 좋아요? 예나 언니 그렇죠? 예나 언니를 이렇게 좋아해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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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나야 저게 미안한데 점친구 치고 너무 금방 치지 않았니? 내 딸이었으면 좋겠는 멤버는? 유진이 원양이 민주 원양이 아 없다 오빠 야 영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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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재씨는 진짜로 인재씨입니다 무슨 소리였어요? 저희도 알겠습니다 한 번도 참아서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누가 못하는데 다 나와 뭐해 죄송해요 그렇다면 노래만 가 그냥 고맨 레츠고 김총민 가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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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들어봐 이제 일본도 자주 가고 하잖아 아빠 선물도 사야되고 아빠 아빠 일본 안 가봤지? 내가 얼마나 필요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뭐가 있지? 그냥 그냥 있는 거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해 빙빙 돈이지 말고 용서는 더 달라는 소리 아니지 아니 아빠 내가 내가 돈 때문에 통한 건 아닌 거 알지? 알지 진짜 아빠 네일을 넉넉하게 넣어놓을게 넉넉하게 넣어놓을게 알지 잘자고 자 점프하는 거 오 잘한다 약간 우리같은 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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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6 56 56 실패 66번 66 실패 72 72 실패 힌트 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어보시죠 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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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대가 있네 아니면 곱하기로 해서 16 16 16 곱하기 4 24 24 24 24 준비 예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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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